김문수 위원장은 한국노총 출신입니다. 진정입니다. 그거는 어떤 애정이 그 누구보다 많고 구조를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고요. 아시고 계시고 저는 적극적으로 노총을 설득해서 사회적 대화국의 최고 상위 그룹인 경사노위가 빨리 제 기능을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김문수 위원장이 경사노위 위원장에서 빨리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노총 말고도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국정감사라든지 환노위에서 질의 답변 태도를 보면 본인은 대화할 사람이 많아요. 네, CBS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노총이 지난 6월 7일이죠.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의 불참을 결정을 했습니다. 노사정 협의체인 경사노위가 사실상 중단이 된 이런 상태입니다. 노사정 대화 복구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또한 최근 발의된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실현 가능할 것인지 여야 의원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노동위원장이시자, 노동기업특별위원회 간사시죠. 김용동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용동입니다. 네, 그리고 국회 환노위 소속이세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전용기입니다. 네, 진작가님과 김선영 인사 나누시고. 먼저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 얘기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30일이죠? 지난달 31일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유혈 과잉 진압이 발단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김용동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뭐 지금 일단은 그런 사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죠. 또 김준영 처장이 지금 무릎하고 머리에 가격당한 부분 상처가 났는데요.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빨리 케유했으면 좋겠고요. 다시는 그런 사태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전용기 의원님?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대화로 풀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시도하지 않고 이렇게 과잉 진압을 하게 되다 보니까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많은 대화의 노력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넘겨짚어서 이 사람들은 대화가 안 된다면서 결국에는 과잉 진압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부적절했다. 라고 평가합니다. 과잉 진압이냐 아니냐 또 김준영 처장이 부상을 입은 부분 이런 것들은 수사 과정이나 확인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용기 의원께서 사전에 협상할 여지 이런 부분을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원래 성함 지금은 폰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이게 문성현 위원장 계실 때 지난 문재인 정권 마지막에 국회 앞에서 계속 천막치고 이 부분을 해결해달라고 다시 말해서 포스코 하청 조합원들이 이른바 회사가 바뀌면 자꾸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문성현 위원장이 중재를 해서 항무총? 아니요. 노사장 위원회. 죄송합니다. 그래서 항무총 금속하고 당시에 김준영 처장이 주도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문성현 위원장이 중재를 해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 합의가 완벽하게 좀 만들어졌으면 다시 말해서 회사가 바뀔 때에 대한 노동 조건이나 이런 것들 고용 승계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합의서의 이행과 관련돼서 아마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입장에서도 전날도 제가 전화를 받았었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있었다 그러면 이런 충돌이라 그럴까요? 안타까운 사태는 좀 막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노력이 좀 부족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일단 고공농성이 이루어진 지 이틀 만에 전격적인 진압이었어요. 보통 예를 들어 한 달 두 달 돼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었을 텐데 이틀 만에 저렇게 올라가서 곤봉으로 무리한 진압을 한 것이 맞았는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국수본에 걸려있는 500개 특진 중에 건설로 잡는데 50개 특진 걸었고 정부가 또 집회 시위 문화 확립의 13개 특진을 걸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이번에 특진 안 하면 안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막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데 이렇게까지 서로 막 이렇게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좀 아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지적. 김영도 의원님. 제가 답해야 됩니다. 진 교수님도 계신데. 기본적으로 노조에 대한 편견이 깔려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 딱 들으면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이 현실적이지 않고 굉장히 이념화되어 있거든요. 노조는 나라를 망치는 조직이고 맨날 불법만 입지 않고 맨날 이런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일단은 경찰을 통해서 때리겠다는 거고 경찰에다 주문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각 가지고는 앞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다. 개혁이다라는 혁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긴 시간을 가지고 토론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전체 한국노총과 그다음에 노동계하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와의 관계를 다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또 저도 여기 좀 이따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한국노총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되고 후보자 시절에 당선인 시절에 4월 15일에 또 노총을 방문했었고 어제 홍준표 시장이 대구에 모인 한국노총 흔히 말하는 시도본부 의장들 자리에서 만나면 좋은 친구 한국노총이라고 했었는데 그 얘기가 윤석열 당선인이 노총에 방문해서 한국노총은 우리 정부의 친구다라고 했던 말을 다시 한 번 해제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 번 볼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케이스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전체 노사관계, 노정관계 내지 노총과의 관계를 이 사건으로 다 정리하기는 좀 그렇고요. 개인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빨리 수사 과정에서 클리어하게 이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잘 잘못 가르쳐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노사정, 경사노위 관련돼서도 노총이 빨리 복귀해 주시기를 하는 그런 바람도 밝힙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 이걸로 인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긴 하는데 사실 현실로 돌아와 보면 이미 이 사건을 통해서 노조와야 정부와 관계는 거의 끝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끝났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곤봉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유혈사태까지 일어나고 그 이후에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 불참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본인들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좀 논리적으로 전개를 했다면 노사와의 관계를 풀 수 있겠다고 보는데 한국노총 출신의 이정식 장관마저 노사 법치주의를 운운하면서 경찰의 행동들이 모두가 정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한국노총의 출신이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노총에서는 풀어나갈 수 있는 풀이 좀 좁아졌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노조의 어떤 투쟁 방식은 여전히 올드하다. 또한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 폭력적인 방식이 눈에 불편하실 수도 있고 또한 생활에 방해가 되는 수준의 노조 집회가 된다면 국민들이 그 투쟁을 공감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을 또 정부는 법치를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노동조합 입장에서도 당연히 국민들께 불편을 안 드리는 방법을 택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도 국회 환노위에서도 순찰에 밝히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되지 않고 지금까지 협의가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풀어야만 본인들을 좋아보니 실제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투쟁하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일절 받아들이지 않는 느낌을 받고 있고 정부와 대화가 전혀 안 된다는 느낌을 지속적으로 주다 보니 이렇게 강경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 풀 수 없던 게 있는데 제가 존경하는 우리 존경기 의원님하고 환노위에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고 충분히 저희가 대화를 하는 소통이 되는 관계인데 저보고 개인적으로 형님이라고 그러니까 부끄럽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개별 케이스를 성급하게 일반화하는 거는 저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 1년 동안 제가 요즘 즐겨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떤 민주노총의 큰 제조, 예를 들면 금속 3사라든지 자동차 3사, 조선 3사 이런 곳에서 대정부 투쟁을 하겠다고 나섰느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한국노총 같으면 금융노조 10만이 넘고 그다음에 정유, 화학 이런 쪽에서도 아직까지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기를 늘거나 그런 적은 없죠. 좀 전에 말씀드린 케이스는 광양 사태는 안타깝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건설로조와 관련돼서 지난번에 시청광장 앞에 5월 초인가요? 중순인가요? 야간에 그것도 고성방과에 어떤 분들은 보상방역까지 했다는 건데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여타 시민들의 안전이라고 그럴까요? 안정을 위해서라도 국가가 행정권을, 경찰 행정권을 동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케이스는 그 케이스대로 봐야 되는 거고 전체 노사관계 문제에 대해서도 방금 몇 개 좀 불행하거나 안타까운 일을 일반화시켜서 노사관계, 노정관계가 참 안 좋다, 극단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리라고 봅니다. 경사노위 위원장이 오늘 아침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끝내 떠난다 해도 정부가 대화노동단체 많다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국노총 빨리 들어와라고 위원장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국노총 없어도 된다, 대화할 노조 많다 이렇게 메시지한 건 좀 부적절한 거 아닙니까? 제가 듣는, 글로만 봤습니다.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 김문수 위원장이 한국노총 출신입니다. 진정입니다. 그거는 어떤 애정이 그 누구보다 많고 구조를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고요. 아시고 계시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경사노위도 하나의 노사정 대화기구이고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최저임금이나 그다음에 연금개혁이나 근본 문제나 또 지역별로 보면 호남 지역, 영남 지역, 부산, 인천, 서울 다 노사정의 대화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노총 내지 민주노총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사노위에 약간 홀딩이 됐다 해서 전체 대한민국 산업이 노사 대화가 다 멈춰져 있냐 그렇게 또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노총을 설득해서 사회적 대화기구의 최고 상위 그룹인 경사노위가 빨리 제 기능을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김문수 위원장이 경사노위 위원장에서 빨리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노총 말고도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국정감사라든지 환노위에서 질의 답변 태도를 보면 본인은 대화할 사람이 많아요. 김문수 위원장이? 네. 김문수 위원장이 대화할 사람 많은데 문제는 자기 친한 사람하고 대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도 노동조합과 좀 만났냐 경사노위 위원장은 결국에는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만났냐라고 하니까 어저께도 산별로조랑 밥도 먹고 계속적으로 산별로조 만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서 어떤 산별로조를 이야기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입장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대화가 사실 자기 친한 사람하고만 이어지고 있는 거고 정부에 대한 태도의 문제는 아까 우리 김성애 소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특진을 걸고 진압하게끔 하는 이 모습. 경찰들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용동 의원님. 핵트체크 하나 하면 그 당시 국감 때 이렇게 얘기했죠. 김문수 위원장이 어제 저녁에 민주노총 산별위원장 만났다. 구수영 위원장, 택시위원장 만나신 거였어요. 사실입니다. 잘못된 거 없어요. 친한 분은 아닙니까? 친하겠죠. 친하게 만났겠죠. 아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사회적 대화기구에 어떤 책임진을 미치기 때문에 조금 더 독려하는 건 맞지만 예를 들어서 광양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김문수는 물러나라. 인간관계점 너무 과도하게 와전된 거 아닌가. 광양계체소 곤봉진함 썼고 하나. 팩트체크 두 가지만 하면 첫 번째는 경사노위의 대화에 들어올 수 있는 노조는 현행법상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회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도시를 찾으셔도 차담은 나누실 수 있을지 몰라도 경사노위 회의가 안 되고요. 주체가 될 수 없다. 두 번째 한국노총이 김문수 위원장이라도 내보내고 대화를 하자라는 제안을 하는 것인데 그거를 정부가 그게 아니면 이거라도. 그러니까 뭔가 좀 서로 내놓으면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정부 측에서는 아무것도 내놓는 게 없다. 김문수 위원장 계속해야 됩니까? 김영동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개인기문수는 라기보다는 어떤 시스템, 제도가 가지고 있는 경사노위와 관련돼서 지금 주최 우리 김성애 소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법상 그렇습니다. 양대 노총이 거기에 추천권도 있고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대 노총은 일종의 제도화된 기관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상당한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도 져야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긴 하지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양대 노총이. 하나 개편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양대 노총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단 지금 우리 서비스 산업이 한 60% 넘습니다. 바로 직전에는 도사정위원회였고 경사노위로 바뀐 것도 얼마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25년대는 짧은 역사상 우리 사회가 이렇게 다변화되고 산업구조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최고위 사회적 대학기구가 나름대로 모양을 바꿔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더 추가될 수 있다? 네. 서비스에 대한 강화가 돼야 되고요. 1인 노동자에 대한 부분도 기적인 노동자 열어줘야 되는 것이죠. 다양한 구성원을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 대학기구를 운영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아마 이견이 없으라고. 진 작가님 아까 말씀 수차례 하시려고 하셔서 다 못하셔가지고 아니요. 지나가버려가지고. 밤에 떠들고 하루 딱 시위한 거 가지고 개입하는 걸 보고 평산마을에서 한 달 넘게 주민들 노이로자 걸렸던 거 시위할 때 내가 대통령한테 한번 말려달라고 말로라도 그랬더니 자유인데 그걸 어떻게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느냐라고 했던 분이 딱 하루 한 거 가지고 바로 개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좀 다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조에 대한 굉장히 편견들 같은 걸 강화한 것 같습니다. 방송 나올 때 1대 3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2대 3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노사정 대화를 좀 복원할 방법은 뭡니까? 지금 왜냐하면 한편에서 김문수 위원장 물러나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는 그럴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이런 상태 속에서 다시 대화를 복원할 수 있는 어떤 보관 같은 걸 갖고 계신가요? 다양한 제 세력이나 여야 정치권에서 머리를 맞대야겠죠. 제가 어떤 특단의 골든키를 가지고 있다. 여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의원님이 한국노총 출신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고 지금도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다양한 채널로 다양한 채널로 들어와라, 돌아와라. 대화라 그럴까요? 중재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모아지고 있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구 지역에서 각 지역본부 노동자 대표자들이 와서 아마 오픈은 다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다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노사정위원회가 제대로 굴러가야 2,500만 노동자들의 어떤 노동 조건이 어느 정도 방어되고 고향이 될 수 있는데 그 자체가 와해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의견이 모아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최정규는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당연히 다양한 인사들로 통해서 정부와 노조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은 늘 해오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결국에는 경사노의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노종조접에서도 얘기했어요. 협상의 카드로 김문수 위원장만 안 들어오면 우리는 충분히 대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김민수 위원장의 태도가 저는 문제가 되고 되는데 김문수 위원장? 약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쟤네들이 왜 저러지?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만나고 있고 한국노총 말고도 3일노조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있는데 굳이 쟤네들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왜 이러는 걸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발언들에서 노조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아마 대화가 안 되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영동 위원님. 이게 어떤 제도가 사람이 먼저냐 시스템이 먼저냐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차제에 아까는 개편 문제가 먼저 나와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경사노의가 어떻게 운영되었나 양대 노총이 주축이거든요. 민주노총이 일노총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경사노의는 제대로 안 돌아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계실 때도 첫 번째 1년 차 때 이른바 탕근 탄력근로제와 관련돼서 경사노의가 합의한 것 외에는 그것도 한국노총이 합의했지 민주노총이 아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양대 노총에 대한 책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한 사회적 주체라는 거죠. 그것도 법적 주체함이 공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문성현 위원장이 있을 때는 잘했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는 양대 노총이 잘했는지 아니면 그게 구조적인 문제인지 이런 건 분명히 광양 케이스든 아니면 우리 진중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케이스에 대해서 노동조합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이라고 그럴까 분석하는 동시에 실제 경사노의가 최근에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도 한번 보고 제대로 한번 설계를 해야 된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양대 노총이 그만큼 제도적 권한을 받았으면 나름대로 좀 썩날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공적 기능 다시 말해서 2,500만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는 대표자로서의 책임감을 더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요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대표자들의 책임감을 가져도 정부가 민주노총을 보는 생각 자체가 어떤 협상의 대상으로 보는 건 맞습니까? 그런데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제도를 제가 아까 제가 처음에 내가 이렇게 시선을 바라본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기분 나쁘니까 제도에서 빠질 수 있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 문제는 민주노총도 경사노의 계속 안 들어온 거는 별로 좋은 태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양대 노총도 변화될 부분이 있다고 좀 모아줬고요. 네. 경사노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문제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김용동 의원님께서 이제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취지의 핵심 내용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법률안을 가져왔는데요. 제하가 똑같습니다.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하지만 취지를 말씀드리면 너무 노동시장이 이중구조화되어 있고 그것이 어떤 사회, 우리 노동시장이 이렇게 분절되어 있고 격차가 크니까 이게 지속가능하겠냐, 대한민국이. 그런 고민을 늘 해왔었고. 법률안은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놨었는데요. 최근에 제안한 겁니다. 민주당도 제목이나 약간 내용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크게 봤을 때는 같은 일을 하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연차가 많다든지 아니면 요즘 나오는 성관위처럼 형님 찬스, 아빠 찬스 때문에 승진을 빨리 한다든지 급여를 더 많이 받게 된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의 단합을 위한 단계를 위해서 이제는 좀 지향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세요? 당연히 환영하는 바죠. 사실 우리 김용동 의원님 같은 분들이 노사대화에 참여했으면 훨씬 더 이렇게 좀 발전적인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이 법원의 핵심 취지는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설명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법의 필요성이나 적합성 모두를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동일 노동에서는 동일 임금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은 저는 환영하는 바이고요. 이거 좀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이견이 생길 텐데 일단은 지금은 같은 작업장 안에서만 이게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뭐 약간 이제 논의하면서 몇 가지 내니까 범위가 어디까지 되느냐 그리고 노동조합, 노동자, 근로자 대표의 의견만 들어서는 그게 기속력이 있겠느냐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보고 이제 한노의 법안소에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제대로 된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논의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조입니다. 이제 균등한 처우를 규정하면서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고용 형태를 추구한 내용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고용 형태가 서로 다른 근로자들 간의 동일 가치적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보장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동일한 사업 내에 이게 그걸 아까 한 개를 말씀하신 것이고 핵심은 이제 그거 아니겠습니까? 원청과 하청. 그러니까 원청과 하청인데 실제로는 거의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는데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적용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제가 목표했던 거에 비해서 학자들이 분석했을 때 제도가 좀 성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촘촘히 채워가야 됩니다. 원래 취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게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적 고안을 제출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중소기업변처부 소관입니다마는 당가 연동제가 들어와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흔히 노조법 2, 3조 노란봉투법을 작년에 크게 주장을 했었고 우리 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과정에 대한 부분보다 결과에 대한 정의를 먼저 선언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취지에서 이 법을 제안을 했던 거고요. 아마 이 내용은 IMF 이후에 많은 노동 현장에서 이른바 양산되는 비정규, 그러니까 하청에 하청에 하청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양산되는데 그 중간에 흔히 말하는 마진 떼먹기 방식으로 산업이 이렇게 유지되어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예를 좀 들어달라, 청취자들이 얘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연차가 높다고 해서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까? 라는 첫 번째 질문. 저는 이렇습니다. 연차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존중을 해야 되지만 지금 예를 들면 연차만 가지고 임금을 고도하게 많이 받는 것은 그러니까 아나운서 20년 된 저와 1년 차 아나운서와 임금이 같이 똑같은 비수를 한다면 그리고 업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없어요. 다르다. 업에 따라 다를 수 있죠. 허준 선생은 침 한 방울 딱 놓으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지만 침을 여러 번 놓는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비근한 예지만 숙련도가 비슷한 경우가 어느 정도 고도화되면 숙련도가 비슷해지면 그 부분에 대한 가치는 일단 인정해 주고 그다음에 여타 고려해야 될 사항, 잔여수라든지 근속연수라든지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는 것이지 아직까지는 예를 들면 호봉이나 연봉, 연차 이게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줄여야 된다. 비율을 줄여야 된다는 취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간결하게 이야기하면 동일 사업장에서 파견으로 들어와 있는 비정규직들이 그냥 거기서 일어나는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임금을 받는 방향으로 가되 현재 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봉, 호봉제 등의 도입으로 과도한 임금을 받는 부분에 대한 일정한 조정이 생기는 상태에서 함께 똑같은 돈을 받게 하자 이런 취지이신 거죠? 결과물은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은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6조 그냥 이항에 추가 넣은 건 근로계약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거든요. 사실상 사용자는 같은데 파견을 주든지 하청을 주든지 이런 식으로 계약 내용을 써서 계약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해도 급여를 적게 주거나 이런 방식을 피하자는 거고요. 하나 더 물어보신 게 제가 이 법의 취지는 차이가 사실상 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건 분명히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업 내든 사업 내든 사업장 내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줄여주는 것이 제일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방식으로 정리될 것이냐는 또 중요하지만 제1차의 목표는 이걸 편차를 줄여줘야 그 기업도 성장하고 노동자들 간의 갈등도 줄어들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죠. 그러니까 저도 두 팔별로도 환영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국민의힘에서 이런 법안이 나온 거 이렇게 사실 진보적인 법안이 나온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놀랍기도 했고 굉장히 좀 환영한다는 입장인 거예요. 결국 이 법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인식의 전환인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도 동일 노동과 동일 임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사회 구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김영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을 조금 봤는데 제6주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균등한 처우에 결국에는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고용 형태를 추가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명확하게 차별을 줄일 수 있는 것에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에서 환영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법률 조항으로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사업자한테 이걸 강제하거나 의무화하거나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건가요? 선언적인 것에 글쓸 수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이게 형사처벌 조항이 없는 데까지 물어보시는데 하나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차이 나는 것은 문명국가에 있을 수 없다. 그걸 여러 가지 표현을 했었죠. 그러니까 제가 입법을 낸 것이 우리 전용기 의원이 봤을 때 참 희한한 일이다 라는 식으로 알아보셨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게 공정의 가치가 아닌가 싶고 방금 그 또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한 번 반복했습니다마는 다양한 의견, 진짜 실효성이 있느냐. 마지막에는 형사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합의 내용을 어긴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책임을 더 부과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 정하는 게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의견을 들어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노사 간의 사이가 좋거나 노사 간의 굉장히 뭐랄까 협상이 잘 돼 있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하고요. 근로자 대표가 믿을 수 있느냐. 민주적으로 뽑힌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장량. 노조위원장이냐 노조위원장이냐. 최근에 저희가 노동특위의 안건 중에도 근로자 대표를 민주적으로 뽑고 책임을 다 하도록 개선하는 안도 내 있고요. 그다음에 의견 청취만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사실상 동의 내지 합의에 준하는 식으로 제도를 만들어 가야겠죠. 그러니까 법을 준수할 강제적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이 법을 진짜 준수할 사업장은 조금 소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 관계가 잘 정립되어 있는 사업장부터 해당 법을 지키기 시작하면 충분히 넓혀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사회구조상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사실 원하청이 서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하청만 주거라는 구조지 않습니까? 위험의 매주와.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하청 노동자들도 충분히 이 법을 명분 삼아서 같이 이렇게 협상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에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도 보고 있습니다. 하청 말씀 나와서 그런데 이게 굉장히 뜨거워졌던 게 작년 국감임 때입니다. 대우조선 해양의 하청 유치한 지부장인가요? 옥세 파업하셨던 분이 국감장에도 나오고 우리 당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하면 하청 조합원들의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그런 상태를 면할 수 있는 나름대의 실효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했었고 그렇게 많이 주장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는 노란봉투포 2조 3조 이게 핵심키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지금 말씀을 보탠다 그러면 협상이라는 건 교섭이라는 건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힘이 만약에 따른다 하면 죄송합니다. 힘이 붙인다 하면 대등한 결정을 만들기 어렵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실체법적인 내용으로서 보완해 주는 것이 노동법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는데 아시죠? 노란봉투포. 그렇죠. 파업 손실에 대해서 노동자 개개인에게 그걸 물어서는 안 된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이게 언어백략에서는 사실 노란봉투포과 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를 판결문을 아직 다 읽지는 못하고 기사 나온 거를 한결에 비춰봤는데 젠쿠장님이 두 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파업에 참석했는데 회사가 일부에게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전체 다 상대로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거하고 일부를 하고 하는 거는 법률적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내부 정산 문제가 남지 않습니까? 판결문이 나오면 판결문에 대한 효력이 비치는 범위가 여기는 일부고 여러 명이 있었으면 저거기 때문에 그 부분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자동차 판매나 생산 판매업의 어떤 특성상 과연 문을 닫았다고 해서 그게 곧장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을 하급심에서 정밀하게 봤느냐 면밀하게 봤느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노란봉투법을 그대로 인정한 오히려 견인한 판결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해석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의 결과는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이 김문수 경선호위원장으로 돌아가면 그분은 좀 아니다라는 판결은 받은 것 같은데요. 그분이 사실 이런저런 예언하면서 손배폭탄이 특효약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노조법 2, 3조가 더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게 있는데 적어도 다른 것보다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만 김문수 경선호위원장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오늘 판결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쟁점이 되고 이게 또 해부가 되면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끝냈습니까? 민주당 전용기 의원, 국민의힘 김용동 의원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